지금부터 Next.j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React 수업에 예존하고 있습니다. React를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드릴 수 없거든요. React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act를 이미 써보셨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Next.js는 하나의 단일 기술이 아닙니다. JavaScript 커뮤니티에서 웹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여러 기술들을 영리하게 섞어놓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React, Express.js, React.lauter.dom,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모아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Express.js와 React.lauter.dom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도구들이 제공하는 기능성, 개념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저것 설치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Next.js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들을 빠르게 살펴볼 것입니다. Next.js의 홈페이지로 와서 문서로 가서 Getting Started에 보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Next.j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npx create next app latest 현재 디렉토리에 개발 환경을 세팅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개발 환경의 세팅이 시작됩니다. Next.js는 세 가지 주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 환경을 실행할 때 쓰는 npm run dev, 또 배포 파일을 만들 때 쓰는 npm run build,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쓰는 npm run start입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익숙하신 분들은 npm run start가 개발 환경 실행하는 명령이잖아요? 아니에요. npm run dev입니다. npm run dev라고 하면 잠시 후에 개발 서버로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 url에 나타나는 이 주소, 이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welcome to next.js가 뜨는데요. 이게 뜨시면 성공적으로 개발 환경을 세팅하신 겁니다. 박수!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코딩을 해야겠죠. 어디를 시작점으로 잡으시면 되냐면요. pages 밑에 보시면 index.js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 index.js 파일이 홈페이지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리액트의 문법에 맞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리액트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도 hello-next.js라고 제가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iv에 있는 클래스 name 지켜버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 디자인 코드는 일단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styles로 가면 global.css 파일이 있는데 저 내용 다 지워버리고요. home.module에 있는 내용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next.js가 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수! 자, 그럼 개발 환경을 세팅을 했고 코드 편집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배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배포할 때는요. npm run build를 하게 되면요. 자, .next라고 하는 폴더의 빌드 파일이 배포를 위한 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사용할 때는요. npm run start를 하면 되는데요. npm run start는 개발 환경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서버를 실행하는 거예요. 왜냐? next.js는 서버까지 내장되어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엔터를 치면 여기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저기 있는 저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건 개발 파일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가 제 컴퓨터이긴 하지만 서버라면 이 상태 그대로 서비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박수!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보죠. 자, 일단은 방금 우리가 실행한 것은 실서버니까 컨트롤 C에서 끄고요. 다시 npm run dev 해서 개발 환경을 실행시키고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항상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라우트입니다. 자, 라우트는 url에 따라서 ui를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행위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이트가 it.com이면 사용자가 저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pages 밑에 있는 index.js 파일을 편집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sub라고 하는 경로로 들어오면 우리는 pages 밑에 있는 sub폴더의 index.js 파일을 편집하면 돼요. 자, 사용자가 만약에 sub 밑에 about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sub 밑에 about.js 파일을 편집하면 되고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슬래시 1로 들어왔고 여기 있는 슬래시 1은 슬래시 2가 될 수 있는 동적인 정보다, 경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가로에 id라고 적어주시면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 1과 2라는 숫자는 id라는 이름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자, 이걸 해보자고요. 자, 우선 저는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조금 바꿀게요. 내용을 자, 일단은 h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 홈페이지는 어떤 파일이 서비스하고 있어요? 자, pages 밑에 있는 index.js가 실행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고요. 자, 이 밑에다가 우리가 따져 볼 경로들을 좀 적을게요. li a slash sub 으로 들어가면 누가 서비스 한다고요? 자, pages 밑에 있는 sub 밑에 있는 index.js가 서비스를 한다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04가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pages 밑에다가 저는 sub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서브 폴더 안에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의 이름은 index.js입니다. 그리고 저 index.js 안에서 우리가 URL을 만들 때는 export를 쓰는데 default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subindex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return 값으로 react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h1 현재 경로는 pages 밑에 있는 index.js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홈으로 다시 돌아가는 링크를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살짝씩 어디로 간다고요? pages index.js로 간다. 클릭하면 홈으로 들어오고 다시 클릭하면 서브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구현해 볼 것은 경로를 사용자가 이렇게 서브 밑에 about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응답하면 될까요? about.js 저걸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서브 폴더에 index.js 카피할게요. ctrl-v, ctrl-c, ctrl-v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about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있는 이 펑션의 컴포넌트의 이름은 about으로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브의 about이니까 about이라고 적고요. 링크로 돌아가는 링크는 홈으로 가는 링크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자, 홈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리로드해 보면 about 링크가 있고 클릭하면 사용자가 slash, sub, slash, about으로 들어오면 이 파일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져볼 것은 경로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예요. 자, 서브 1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 1에 해당되는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파일이 저것을 서비스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2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파일이 서비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서브 1로 갔더니 404가 떴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쟤를 받을 수 있냐 자, about을 카피해서 복사했고요. id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줬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sub, slash, 1으로 들어왔더니 이 대각선 id가 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ack으로 가서 여기는 요거 2번으로 들어와도 잘 서비스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기 저렇게 들어온 숫자 2번 저런 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죠. 저 URL로 들어온 저 파라미터를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때는 route라고 하는 모듈을 쓰셔야 됩니다. 자, import usual router from next router 자, 이렇게 하고요. 이 usual router라는 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router가 나오는데 그 router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 우리의 관심사는 id를 뽑아내는 거예요. query id를 통해서 id 값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 id 값은 문자열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라미터 id의 값은 id다 이렇게 적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 2가 여기를 잘 들어왔고요. 이 부분을 1로 바꾸면 저 1이 이쪽에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할 줄 알면 이제 Next.js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박수! 축하합니다. 자, Next.js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과 서버 사이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서버 사이드 기술 쪽을 API 라우츠라고 부르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렇게 접속하면 페이지스 밑에 있는 API 밑에 있는 인덱스.js가 응답해서 우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면 그때는 이렇게 처리된 파일명의 파일이 그 요청을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스 API 밑에 hello.js 파일을 열어보시면 기본적인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주소를 slash api slash 이렇게 하고 hello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이 API hello로 들어오면 페이지스 밑에 API 밑에 hello.js가 응답하도록 약속되어 있고 거기서 리턴하는 함수가 응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함수는 react가 아니고 이렇게 express.js와 같은 백엔드 기술의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이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이때 status 200 이거는 응답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코드값이고 전송할 데이터는 json 안에다가 이렇게 javascript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그 객체가 json화 돼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용자가 접속을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했다. 1번 그럼 이걸 응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카피해서 저는 id, 대괄호 id 그리고 응답할 때는 id 값을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를 id 값으로 응답할 건데요. 그땐 어떻게 하냐?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첫 번째 파라미터 리퀘스트거든요. req에 query에 id 값을 저장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요청한 이 값이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api를 여기서 구현해서 프론트에 있는 리액트랑 하이브리드 하시면 뭔가 이것저것 설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서버 기능과 프론트엔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만든 이 함수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컨버팅을 해주시면 AWS와 같은 서비스에 클라우드에 람다로 자동으로 컨버팅이 됩니다. 그런 편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했어요? 백엔드까지 구축하는 방법 하게 됐으니까 제 생각 이 정도면 나 넥스트JS 뭔지 알아?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자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백엔드 얘기를 한 마당이라서 환경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속한 API 주소가 다를 겁니다. 이를테면 개발 환경에서는 이렇게 접속할 것이고 실서버에서는 이렇게 접속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정보를 어딘가에 적어놔야 돼요. 어디다 적어야 되냐? 환경 변수를 다루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공식 매뉴얼 상에서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페이지에 약간의 부분만 발치해서 간단하게 환경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는 .env라는 이름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api.url이라고 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개발 서버나 실서버의 주소를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주소는 일단 첫 번째 비밀 정보는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라든지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매뉴얼에 적혀있는 것처럼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next public이라는 접두사 뒤에 실제 저 변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브라우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개발 환경을 껐다가 다시 켜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loaded라고 하면서 env 파일을 읽었다라고 나오죠. 또는 빌드를 하면 이 정보가 여러분의 배포판 파일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api-hello.js에 접속하는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좀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홈의 내용을 추가를 좀 할까요? 자 patch.js 파일이 그것을 담당을 할 겁니다. about.js 파일을 카피해서 patch.js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컴퍼넌트는 patch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서버랑 통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좀 뽑아올게요. 자 유지 이펙트를 사용하겠습니다. patch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process.env를 통해서 .env 파일 안에 있는 이 환경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기 그리고 api-hello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죠. then 자 잘 접속하는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패치 페이러지로 이동을 하고요. 자 서버랑 잘 통신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네요. 자 여기 있는 이 next public api url은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출력하는 걸 빠르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코드를 통해서 존이 화면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정리하면 .env 같은 약속된 이름의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를 정의했다가 그것을 사용할 때는 process.env의 환경 변수 이름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웹에 노출되는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next 언더바 public 언더바라는 접두자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env 파일은 여러분이 개발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저 파일을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개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더 편리하고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은 지금 수업에서는 소개하지 않을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Next.js 뭔지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지면 지식지도 섬화를 방문해 주세요.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